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제 국민들 가운데서 역대 공직선거에서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이 참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늘어나는 데는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선거 부정문제를 다룬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를 감행한 사람들이 깜짝같이 일을 처리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신출 기묘한 그런 아주 고도의 조작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아주 간단한 행위입니다. 후보의 득표수를 비교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든지 간에 만져야 선거결과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득표수를 만지지 않고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든 아니면 요즘처럼 전산조작을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아날로그 방식이든 디지털 방식이든 간에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마사지해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거 데이터 마사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다음에도 한 번 더 다루겠지만 한 번 오늘도 이게 이제 남조선 선관위 작품인 거죠. 이 선거 데이터를 마사지하는 것은 숫자를 마사지를 했기 때문에 흔적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바빠단 여러분들 사전투표지 재건 표장에서 등장했던 것은 그냥 다음에 없애버리게 되면 정거가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투표지를 투표함 속에 있던 진짜 투표지를 법원의 정거 보전 명령에 따라 가지고 다 소각 내지 파쇄시켰기 때문에 실물로 된 투표지라는 것은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로 된 것은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덜미를 잡힌 겁니다. 선거 조작의 덜미가 어디서 확실하게 잡혔고 지금도 정거가 인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선관위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손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거가 인멸시킬 수 없는 것이 숫자 증거입니다. 오늘은 지금 참 좋았던 날 철음해 코인 사건으로 무리를 잃던 김남국 씨, 울산 선거 때문에 5년인가 구행받았던 황운하 씨, 김용민, 그다음에 조국 아들 건 때문에 대부분 판결로 의인적을 상실한 최강욱,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철음해를 며칠 전에 한 신문이 다뤘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김남국 씨가 받은 2020년 4.15 총선의 안산시 단원구월의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일단 숫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박순자 후보는 차익값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3%, 5개 통해서 김남국은 플러스 8%, 플러스 14%. 그리고 모양을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는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더블당은 모두 다 플러스 값입니다. 그리고 차익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동별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박순자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를 넘겼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차익값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만을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만 딱 그려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를 동별로 조작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 4.15 총선에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제공한 이 차익값 그래프를 보고 그냥 그때 거의 99.9%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동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게 이제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 작품인 겁니다. 이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 작품이고 이게 인공적인 작품이고 인위적인 작품이고 자위적인 작품입니다. 선거가 만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자연숙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 후보한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다 이렇게 양심에 그냥 강체를 깔고 그냥 이걸 다 외면하지만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아주 간단히 명료합니다.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차익값 그래프 그냥 더하기 빼기만 보더라도 박순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특별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김남국에게 더한 것이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부정선거가 그냥 거의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이 여러분들 제야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이 자금노트를 보시게 되면 이 a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조작이. 이제 여러분 조작값을 찾아보니까 30%를 이용한 겁니다. 박순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김남국에게 이동시켜주는 득표수 정감작업 득표수 조작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 고잔동에서는 421표를 훔쳐가지고 김남국과 함께 넘겼고 중앙동에서는 530표를 훔쳐가 넘겼고 호수동에서는 626표를 훔치는 겁니다. 이게 자금노트가 그대로 나오고 총 3550표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뭡니까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부정성을 저질렀기 때문에 역으로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조작에 이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30%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럼 그 30%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30%를 이동시키지 않는 상태를 여러분들 이 가짜에서 진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를 훔쳤는가를 찾아 냈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가짜 후보의 득표수에서 진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김남국 더불당 후보는 안산시 단을 구해서 3864표를 얻었는데 박순자 후보한테서 3550표를 훔쳐가지고 42150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박순자 후보는 조작되지 않았을 때 42001표를 얻었는데 3550표를 빼앗겨가지고 선관위가 38497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보게 되면 박순자 후보가 이겼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 김남국이 승리한 것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성부를 바꾼 겁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바꾼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수행해가지고 당선자인 박순자를 낙선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그대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조작값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게 좀 창의적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크게 귀한 대한민국 부정선거 발각사에서 여러분 크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짜 득표수를 가지고 구한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게 비정상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거죠. 이 수칙을 이론적으로 가장 여러분들 정상투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는 이 차익값이 거의 0에서 3 정도의 오차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정직한 선거입니다. 그 정직한 선거까지 지금 이 큰 차익값을 수렴을 시켜나가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40%도 넣어보고 그다음에 30%도 넣어보고 20%도 넣어보고 10%도 넣어보고 그다음에 5%를 넣어보면 30%가 여러분 들어갔을 때가 뭐가 나오는가 30%가 들어갔을 때가 딩동댕 하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차익값의 크기가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상상태.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를 않는 상태가 30%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한 것이 지금 이 진짜 덕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야 정확하게 뭐를 여러분들 복원할 수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표수를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야 전문가가 참 기발나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죠. 가짜가 뚱뚱하니까 진짜는 여러분들 가장 홀쭉하니까 가짜에서 진짜를 계속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조작값 5 조작값 10 그렇게 조작값이 여러분들 커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작값이 커지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점점점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 뚱뚱한 것이. 그래가지고 조작값 30%가 되면 아주 홀쭉한 상태. 차익값의 크기가 오차범위 낸 정상투표에 딱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름 찾아낸 조작값 30%를 이용해가지고 뭐를 복원하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만든 후보별 덕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는 a를 여러분들 c로부터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니까 a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표수가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생산한 것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표수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한 작업이 이거지 않습니까 정리한 작업이 30%가 딱 그대로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가 찹니다. 왜 기가 찬 거 하니까 이 표본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제 안산시에 투표자 수 전체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집단 하나를 끄집어내죠. 그 표본집단이 사전투표자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본집단 또 하나를 끌어내죠. 당일투표자 그룹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전투표자 수가 한 3만 명 당일투표자 수가 한 3, 4만 명 정도가 되면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표본이 엄청나게 크게 되면 특정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넣는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른바 대수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김남국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김남국이 여러분 사전투표 당일투표에서는 46%를 얻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당일투표도 46%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58%가 나온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2%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박순자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50%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50%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9%가 나옵니다.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1%입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박순자가 받은 후보에 100장당 30장을 훔쳐서 김남국에게 넘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낸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순자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서 김남국에게 넘겨서 조작한 총 득표수가 김남국이 4만 2천 표 박순자가 38만 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특별수에서 규칙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47% 얻은 겁니다. 당일하고 비슷하죠. 박순자는 51%입니다. 당일하고 비슷하죠.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을 구해보시게 되면 플러스 0.2% 차익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0.6%입니다. 플러스 0.6%입니다. 정상투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그냥 신문사 출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과학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명확합니다. 이 여러분들 빨간색을 선관위 발표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작을 수정한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차익값을 보시게 되면 거의 0에 가깝지 않습니까. 박순자는 조작되지 않았을 때 4만 2천 피로 얻은 겁니다. 김남국은 3만 8천 피로 얻은 겁니다. 박순자가 3,358 피로 얻은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김남국과 함께 건배치를 달아준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당락을 그대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과학입니다. 과학. 그냥 행설수설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 앞에 선관위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학적 사실 앞에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정규제나 조갑제나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박순자가 3,358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김남국이 여러분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선거로 조작을 해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꾸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바꾸는 주역이 누군가 하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데이터를 발표하는 주체가 선관위입니다. 북조선 여름 선관이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남조선 선관이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남조선 선관위의 후보별 사전특별특별수 조작인가. 뭐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남국 안산 단원을 조작값 30% 박순자가 얻은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30장을 훔쳤고 사전특별특별수 이동시킨 것은 박순자에게서 3,505표를 훔쳐 가지고 김남국에게 3,505표를 더해 준 거다. 그리고 박순자가 얻은 사전특별특별수는 선관위 발표 득표수 가짜 득표수 객자는 박순자가 3,652표 차이로 패배한 거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로 구해보니까 박순자가 4만 2천표로 3,358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김남국이 3,652표로 승리한 선거로 만들어 준 거다. 선관위가 당선자를 만들어 준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는 그냥 흐릿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명료하고 또렷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낙을 결정한 겁니다. 국민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주권이 나온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주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선관이 공화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조작국이 된 거고 심하면 남조선이 된 겁니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규칙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산화에도 투표소가 많을 거 아닙니까. 모든 투표소에서는 다 더불당이 승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그래프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의 모든 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남양주시혈에는 여러분들 동이 4개고 투표소가 49개인데 49개 투표소 다 뭡니까. 더불당이 사전투표는 다 승리하는 겁니다. 남양주시 값도 마찬가지고 김포시 값도 마찬가지고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짓들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은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낙선시켜야 될 후보한테서 빼앗고 감소 당선시켜야 될 후보한테 더하고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증감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100% 뭡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나도 좀 봐주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했습니까. 이게 참 과학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이고 정말 제야 전문가 크게 나라에 기여한 겁니다. 그 내용들 여러분들 다 낱낱이 까발긴 것이 이 도둑놈들 4권 그다음에 도둑놈들 5권 그다음에 여러분 상반기에 발간된 겁니다. 숫자 조작. 그거는 여러분 좀 배움이 있고 그러면 가슴이 떨려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숫자 조작은 발각되거든요. 숫자를 조작한 건 그거는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조재현하고 여러분 천대협의하고 이동헌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판결문을 개떡처럼 써가지고 뭡니까.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조작 어떻게 여러분 숨길 겁니까. 숫자 조작을 못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도둑놈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뭐 제가 여러분 나이도 있고 성정 자체가 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험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도둑놈들은 도둑놈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이 도둑놈들인 겁니다.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 도둑질도 보통 도둑질이 아니라 권력을 도둑질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책의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책의 역사.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유튜브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책을 100여 건 정도 쓴 작가입니다. 엄청 열심히 썼습니다. 작가 입장에서 참 잘 쓴 책입니다.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